이럴 땐 그냥 욕해도 돼요. 그냥 그냥 욕하세요. 욕하지는 아니고 그냥 나 못가 나 못가 나 못가 4대5야 4대5야 나 못가. 그냥 진짜 10번 말해도 되니까 무조건 이건 말해야 돼요. 그러고 이제 위에서 그 말을 꼭 할 거예요. 아 못 들었다. 그러면 그냥 이제 퍼즈 걸고 욕하는 거예요. 못 들었다. 진짜 무조건 나와. 계속 소리 지르면 우리 중에 누가 그럴 거야. 알아서 씨발 들었다고. 아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요. 그 말이 나와야 돼. 그 말이 나올 때까지. 아 너무 좋아. 그 말이 나와야 돼. 진짜 우리도 옛날에 저걸로 싸웠어. 그냥 똑같아. 똑같아. 저희랑 무조건 그게 오히려 싸워야 돼요. 솔직히 목소리 그냥 터질 때까지 나 못 간다 빼라 해도 절대 안 돼. 근데 물론 감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감정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다시 어차피 프로.. 아 프로가 아니구나 여기는. 어차피 프로니까. ...